한국 영화의 힘 그 중심에 있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남자들의 거친 세계 끝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 남자들의 뜨거운 심장이 녹아있는 노스텔지어 누아르 영화 속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번 소편은 한마디로 뚝심있는 대가의 손길로 가득 차려낸 누아르의 만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영화의 첫 번째 힘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연기 호흡으로 새로운 전설을 만든 유호성과 김우빈 이들의 찰떡 호흡이 영화 친구2를 완성도 높은 영화로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3대에 걸친 건달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상과 세대 간의 간격을 절묘히 담아낸 영화 친구2 이것이 바로 이 영화가 웰메이드 영화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힘 친구2 채널CGV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 채널CGV 연구의 편의 편의점은 실제로 compete